떠있으면 여기서부터 무조건 충체가 발생합니다 치명적이에요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미니시 치과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신 강정원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과 성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사실 치과 성형 쪽에서 1인자시죠 강정원장님께서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실 건데 제가 좀 생소해요 미용 목적으로 치과 성형을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얼굴이 예뻐 보여요 또 그 아름다운 미소 그러니까 웃었을 때 굉장히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입매도 있지만 치아도 같이 속해 있어요 웃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걸 굉장히 선호하게 됐죠 그래서 치아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데요 당연히 이가 틀어져 있다든지 이가 색깔이 회색이라든지 노란 빛을 든다든지 깨져 있다든지 금이가 있다든지 인상이 어떻겠어요 되게 안 예뻐 보이겠죠 실질적으로 안 예뻐 보이는 것들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치아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고 예쁜 거예요 치아도 똑같아요 건강하면 예뻐요 근데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안 예뻐 보입니다 정말 그냥 한마디로 결정해 주시네요 치아가 건강하면 예뻐 보인다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그렇군요 결국은 건강하지 않은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그러면 치아 성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치아 성형의 말이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거북스러워요? 거부감이 되깁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치아 성형이라는 단어를 쓴 것 뿐이에요 근데 앞니에 치료를 보세요 어금니에 치료를 하든 앞니에 치료를 하든 치료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앞니에 하기 때문에 어때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심리에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원장님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치아 가면 이렇게 재료가 많잖아요 레진이라는 것도 있고 세라밀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종류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레진, 금, 세라믹, 지르코니아 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요 일단 구강 내에서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단단한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파절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강도가 향상되는 쪽으로 발전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성 눈에 보이는 앞니 같은 경우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치아랑 비슷한 심리성을 가진 재료로 발전해 가요 점점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가 가는 이유가 그건데 실적으로 강해지는 거는 우리 의사나 기공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강해진 거예요 만들기 쉬우라고 안 깨지지 말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까 내가 갖고 있는 치아의 물성과 똑같은 재료가 제일 좋아요 똑같은 강도에 오히려 깨져야 돼요 똑같은 마모도를 가져야 돼요 달아지더라도 같이 달아져줘야 돼요 얘가 마모도가 좋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치아가 달아집니다 충격을 받으면 깨져줘야 되는데 안 깨지면 다른 부위가 파절이 와요 즉 물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성이 결국은 내 치아랑 똑같은 물성을 갖는 재료가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치과 기술의 결국은 발전은 내 치아랑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심리성, 똑같은 물성 이거를 치아를 안 깎으면서 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한 치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장상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치과 기술은 멈춰있지가 않아요 재료도 멈춰있지 않고 가공 기술도 발전하고 재료도 계속 발전해가면서 결국 국민들은 치아 손상 없이 원래 치아처럼 태어나는 거죠 결국 임플란트 안 하고 내 치아를 그대로 가지고 평생 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치료죠 세라믹이 가장 에나메로 같은 거? 세라믹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펠스파라고 해서 장석이 함유된 세라믹도 있고 여기다가 레진을 좀 섞어주는 하이브릿 세라믹도 있고 또 지르코니아도 세라믹이 일종이에요 지르코니아는 굉장히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어금니에 많이 쓰고 있는데 강도가 무조건 세다 해서 좋지는 않아요 이런 종류를 결정하는 것도 다 치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맞아요 어느 부위에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결국은 나랑 가장 치아랑 유사한 재료를 쓰는 게 궁극적으로 좋다 불필요한 삭제가 없이 할 수 있다면 더욱더욱 좋죠 불필요한 삭제가 없다는 거는 원래 자기 자연적인 치아를 가능한 손상을 줄인다는 뜻이죠? 네 손을 안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에 있는 부분은 오히려 채워줘야 되고 멀쩡한 부분은 놔둬야 돼요 치아 치료의 목적은 뭐예요? 손상된 부위만 덮어내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삭제라는 표현보다는 채워주는 치료가 맞아요 불필요한 삭제 없이 치료를 위해서 치아를 건강하게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치아를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이를 많이 삭제하고 치료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 치아 성형 아까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선택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몇 가지만 집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이 안 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탈이 안 나야 된다 하고 나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거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오래 가야 된다는 거죠 오래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건강하게 오히려 만들어내야 된다 건강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치아는 가능한 한 건들지 않는 게 좋다 건강한 건 안 건드려야죠 근데 일단은 고객분이 환자분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치과 치료의 기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과 치료에 가깝거든요 치과 치료는 근데 치아에 대한 거는 경조직에다가 지금 하는 치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건축 구조물 만드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학적인 부분도 제일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정밀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밀하게 정밀성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정밀성이거든요 제가 일일을 들어볼게요 우리 핸드폰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표면 보호하려고 보호필름 붙이잖아요 보호필름 붙이잖아요 그러면 보호필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게 제일 좋냐면 이 매끈한 표면에 이 매끈한 것을 탐색하게 완전히 결합시켜야 돼요 그리고 틀어지면 어때요? 안 되겠죠 틀어져서 나온 부분은 어때요? 깨져버리겠죠 거기는 깨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접착제가 안 좋다든지 만약에 잘못 붙이면 기포가 들어간다면 어때요? 뜨겠죠 공간이 뜨면 이 접착제는 굉장히 물성이 약합니다 여기서부터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치과 치료는 우리가 치아 성형이 됐던 라미네이트가 됐던, 크라운이 됐던, 인네이가 됐던 제일 중요한 건 변현봉쇄라고 하는데 이 테두리를 어떻게 마감 처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떠 있으면 여기서부터 무조건 충치가 발생합니다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공하는 우리 붙일 것에 대한 것도 매끈하게 얘랑 굉장히 일치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틈새가 없이 완전히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하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를 다듬었냐 어떻게 치아를 가공시켰냐에 따라서 수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년이 갈 수도 있고요 10년이 넘게 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건데 즉 굉장히 섬세한 작업들이 들어가서 틈새하게 하는 것 이건 의사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병험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공하는 우리 치아를 만드는 기공사라고 하거든요 기공사의 테크닉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전문을 하고 계신 거구나 네 그래서 아까 치아 성형의 중요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치아 성형 뿐만 아니라 충치 치료를 하던 그다음에 크라운 치료를 하던 모든 수복 치료라고 하거든요 수복 치료를 했을 때 보초 치료를 수복 치료를 했을 때는 변현봉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 변현봉쇄가 탈이 납니다 봉쇄를 잘해야 되는군요 두 번째가 이를 안 깎아 놔야 돼요 깎지 말아야 돼요? 네 에나멜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변현봉쇄가 깨지더라도요 에나멜이 보호층에 남아 있잖아요 충치균이 들어와도 못 들었네요 근데 이를 깎아 놓은 상태에서 변현봉쇄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충치균이 바로 들어오겠네요 바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크라운 치료가 정밀하지 않게 받았을 때 X-ray 찍어보면 안 나타나거든요 뜯어보면 안에가 다 썩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크라운 치료를 하고 나서 순서가 바로 그 다음번이 발치하고 임플란트 변현봉사가 깨져서 그 틈새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정말 제가 몰랐던 분야인데 치아 성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셨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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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